오늘은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언스크립티드라는 책을 가지고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두 번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첫 번째 얘기를 했었죠?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요 부의 추월차선의 저자 M.J. 드마코고요 부의 추월차선을 재밌게 읽으신 분이라면 이 책도 재밌게 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M.J. 드마코가 이야기하는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두 번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야기할 주제는요 바로 진입의 개명입니다 진입의 개명은 한마디로 정리해보면 이거예요 어려움은 기회다 그러니까 진입, 뭔가 진입하려는 게 어려운 게 기회라는 거예요 뭔가 진입이 쉬운 것은 그만큼 기회가 아니라는 얘기겠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낮은 진입장벽에 사업을 합니다 왜? 그건 쉬우니까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쉬운 길을 찾는다면은 근데 쉬운 길을 찾는다면은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세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진입의 개명은 기회는 빈약한데 경쟁자들은 우글거리는 시장을 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사업을 하실 때 뭔가 어떤 일을 하실 때 이 일의 진입장벽이 높은지 낮은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 낮은 진입장벽을 가진 사업들이 아마 여러분들이 유혹할 겁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렇게 쉬운 것을 찾다 보면은 여러분들은 문제 해결세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기회가 없는 시장을 들어가서 깨야 될 것 같고 높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사업을 보실 때 이게 진입장이 높다 하면은 그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조금 쉽게 비유해 드리면은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 유튜브를 보시니까 유튜브 세계에서 그 이제 책이라는 채널 여러분들이 보시면 책이라는 채널은 굉장히 마이너한 분야입니다 멋방이나 게임 방송이라든지 뭐 재미있는 방송에 비하면은 채널 그 자체의 그 규모 자체가 작습니다 그래서 뭐 책 채널 같은 경우에 가장 구독자 많으신 분들도 생각보다 다른 분야의 그 채널과 비교해 보면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구독자 많은 채널을 또 적고요 이 책이라는 채널이 참 재미있는 게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글자 읽을 수 있잖아요 또 도서관에 책 빌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나 해볼까 했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생각하시는 게 바로 책이에요 책 그런데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보다 그 책 채널 찾아보면은 구독자가 뭐 1만명 넘는 채널이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10만명 넘어가는 채널이 더 없고요 뭐 50만명 100만명 넘어가는 채널이 더 없죠 이게 무슨 얘기냐 누구나 이제 쉽게 진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입점이 낮기 때문에 누구나 이것을 하지만 이 경쟁자들이 우글거리고 기회는 빈약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오래 버티지 못하고 다 그만둔다는 거죠 이게 바로 MJ 드마커가 얘기하는 진입의 개명 낮은 진입장벽의 비즈니스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진입의 개명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업이나 창업 과정에 대한 진입장벽이 약화되거나 쉬워질 때 잠재력 또한 약화된다 여러분이 창업하실 때 이 창업의 진입이 뭔가 낮아진다 혹은 약해진다 하면은 이 시장이 가진 잠재력 크기 역시 낮아지고 작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사업 시작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만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현재와 미래의 경쟁력 또한 경쟁력 또한 튼실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과 블로그를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만든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죠 삼성, 애플 같은 기업들이 정말 반도체 전문가들 그리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전문가들 그리고 하드웨어, 디자인 전문가 다 붙어가지고 정말 몇십만명, 몇만명이 붙어가지고 만드는 게 스마트폰이잖아요 아무나 만들 수 없습니다 공장을 짓는데도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요 근데 반대로 블로그 생각해 볼까요? 블로그를 만드는 데는 어떤가요? 블로그 만드는 건 너무 쉽죠 진짜 컴퓨터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도 1시간, 2시간 하다 보면 블로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진입장벽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차이죠 스마트폰 시장은 진입장이 높은 거고요 블로그 시장은 진입이 낮은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블로그는 정말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고 그만큼 경쟁률, 그만큼 경쟁의 강도가 굉장히 치열합니다 스마트폰은 물론 경쟁이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블로그 시장에 비하면 경쟁의 강도가 그렇게 치열하지는 않죠 왜? 아무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MJ 드마크는 이렇게 얘기해요 실현의 기회 이 진입장이 높다는 것은 실현의 기회라는 거예요 실현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기회도 크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매뉴얼은 없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을 위해 만들어진 매뉴얼은 없다는 것은 뭐냐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도 다른 사람을 위한 매뉴얼은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다 어렵고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 진입장이 높은 비즈니스를 할 때 현재와 미래에 경쟁력이 생기게 된다 기업가가 실패할 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기업가 정신 결여인데요 기업가 정신은 대체 무엇이냐 고객을 위한 문제 해결, 편리 증진, 욕구 충족에 관한 것이라고 MJ 드마크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어렵다? 그렇다면 그 어려운 아이디어는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왜? 어려움은 기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 어려운 아이디어만 어떻게 잘 현실적으로 만들어내면 어떻게 현실을 잘 구현하면 무궁무진한 어마어마한 크기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실현은 기회이고 문제 해결의 규모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돈의 규모라고 MJ 드마크는 얘기합니다 문제 해결, 이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들이 돈을 벌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 버는 돈의 크기 역시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매뉴얼 같은 것이 없음을 깨달았다면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기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뭔가 사업을 해요 어떤 문제를 해결하고 하는데 이 문제 해결하기 너무 어려워 이 사업을 어떻게 시작할지 모르겠다 그것은 포기하라는 신호가 아니라 그만큼 여기에 많은 돈이 묻혀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면 그 많은 돈을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MJ 드마크가 아주 인사이트 있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냐 낮은 진입장벽으로 시도한 사업은 훗날 채무로 남는 반면 시련은 자산으로 남는다 낮은 진입장벽으로 시도한 사업은 훗날 채무로 남는 반면 시련은 자산으로 남는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사업을 하면 처음에는 좀 잘 될 수도 있어요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좀 잘 될 수 있지만 그만큼 잘 되면 잘 될수록 또 새로운 경쟁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에서는 살아남더라도 오래 지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업을 포기하거나 사업을 철수하는 시점에 이르려면 결국에는 나한테 남는 것은 빚밖에 없다는 거죠 채무밖에 없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긴장이 진입장이 높아서 내가 이 사업을 시작하기 너무 어렵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너무 어려운 사업에 도전을 하신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만큼 시련도 크겠죠 왜? 누구도 풀 수 없고 아무나 풀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시련은 여러분들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여러분들의 자산으로 남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쉬운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어렵고 남들이 잘 꺼리는 그 비즈니스를 할 때 무조건 남는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진입장에 높은 비즈니스를 발견했다면 야 이거 너무 어려운데 포기하지 마시고 어? 이것은 내가 해볼 만한 것 같다 정말 성공하면 큰 돈을 벌 수 있고 또 설령 실패를 하더라도 나한테 큰 자산이 될 것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에 도전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진입장벽이 천연 방어막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거기에 머리를 집어넣고 자리를 잡아내면 다른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그것만으로 굉장히 이 사업을 뛰어드는데 이 사업이 잘 된다는 건 알고 있지만 뛰어드는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느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장벽을 강화해야 된다 이 장벽을 강화하는 방법은 뭐냐 과정이 핵심이라는 거죠 진입의 개명에 배서하는 것은 과정 중시 원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거의 전부예요 여러분들에게 과정이 어려우면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창업이나 진입은 결국엔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다 그래서 과정이 그 어렵다는 것을 너무 부정적이고 내가 이것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삼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과정 중시 원칙은 여러분들이 해결하고 있는 문제의 중심을 훤히 꿰뚫는 통찰을 제공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진입의 개명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이 사업 너무 어렵다 힘들다 이거는 내가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것 같다 라고 하시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상대방들 다른 경쟁자들 다른 사람들 다 똑같다 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내가 어떻게 자리를 잡으면 다른 상대방이 쉽게 이 시장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건 그만큼 내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의미하고 내 이익이 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는 법 두 번째 진입의 개명을 꼭 기억하셔서 어려운 비즈니스를 만날 때 절대 이것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내가 이걸 실패해도 이것은 내 자산으로 남는다는 생각으로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인생을 바꾸는 비즈니스 구축하고 두 번째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